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연스쿨 스페인어 고급 스페인어 문법 독해반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올라 깨달.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고급 스페인어 문법의 그 세 번째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테마는 관계사라고 하는 테마예요. 보시다시피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관계사 수업이 여러 가지 관계사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해서 부분적으로 가장 또 중요한 관계사 먼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수업 먼저 복습 짧게 하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명사 세가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수동의 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사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물이 하는 재기동사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라고 제가 팁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사물이 스스로 되어진다. 예문을 보시면 세 셀레브라 라 피에스다라고 되어 있죠. 자 동사 우리 셀레브라르 동사 그쵸. 열다 개최하다 그쵸. 뭐 축하하다 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 파티는 만약에 대명사 세가 없다면 그 파티가 셀레브라르를 한다 의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세 대명사를 넣어서 파티가 개최되어진다 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무인칭의 세의 경우도 봤었죠. 무인칭의 세에서 해석이 지금 제가 누구든 뭐뭐한다 뭐 사람들은 뭐뭐한다 의 정보를 지금 괄호 안에 넣어놨는데요. 지금 수동의 세 라고 하는 명칭과 지금 차이점 보시면 무인칭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는 이유가 인칭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였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엘라 나비닷 세아세 레갈로스라고 하는 예문 좀 뉘앙스가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크리스마스죠. 우리 나비닷 자 크리스마스라는 이러한 시즌에는 그렇죠. 이런 날에는 세아세 동사 표현은 아세르 동사인데요. 대명사 세를 지금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칭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아세르 한다. 레갈로스 선물 명사죠.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누구든지 그렇죠.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물을 주고 받는다. 이렇게 문장이 해석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수동의 세랑은 차이점이 우리 레갈로스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이기 때문에 동사 변형은 항상 3인칭 단수지만 목적어라서 복수 명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세 번째 경우 우리 무의지의 세라는 대명사 세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 자 되어진다라고 하는 수동의 세 개념에 플러스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발생된다라고 해서 세 올비도 하는 수동의 형태 올비 나르동사의 3인칭 단수변형 단순과교 변형이죠. 자 세 올비도 잊혀졌다. 자 그런데 나에게 잊혀졌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무엇이 잊혀졌다? 주 논브레 그 사람의 이름 그의 이름에 대한 정보가 잊혀져버렸는데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나는 의지가 없었는데 나는 잊어버릴 의지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정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명칭이 무의지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지난 시간의 우리 대명사 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복습이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잖아요. 스페인의 관계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관계사 깨를 가장 먼저 볼 거고요. 사실 스페인어에서 여러 관계사 중에 관계사 깨를 가장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관계사 깨는 조금 전에도 지금 나왔었지만 어느 쪽의 깨예요? 우리 오늘 배우는 관계사 깨는 이쪽에 있는 깨죠. 네 표기상으로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난다? 악센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센트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의문사의 경우에 그렇죠?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사의 경우 사실 우리가 감탄문을 아직 안 배웠는데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경우에도 악센트는 찍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의문사는 평상시에 많이 쓰죠. 너 뭐 먹니? 라고 할 때 깨꼬메스 그렇죠? 자 너는 어떤 책을 원하니? 깰리브로키엘에 쓰라든지 그렇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어떻게 해요? 깨? 하시죠. 자 이 경우에 의문사에는 악센트를 찍는데 오늘 우리 배우시는 이 관계사의 경우에는 악센트가 찍히지 않아요. 자 근데 관계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속사 역할에서도 깨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악센트 찍지 않는 깨를 쓴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관계사의 사용에 대해서 천천히 이제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관계사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예를 들자면 흥미로운 책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관계사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볼까요? 흥미로운 책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리브로 인테레산때라고 표현하시죠? 자 우리는 왜 여기에서 관계사를 쓰지 않는다? 인테레산때라는 형용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사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도달하고자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책상 위에 있는 책, 그렇죠?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자 위에 인테레산때처럼 책상 위에 있다라는 형용사가 존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책상 위에 있는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동사, 있다라는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사로서 수식을 하고 싶을 때 관계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일단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리브로가 똑같이 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사 게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위치를 했더니 에스다. 그렇죠? 자 했더니 우리는 있는 책, 여기까지만 끊으면 인테레산때란 책이 아니라 있는 책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리브로 게스다. 그렇죠? 자 어디에 있다고 했죠? 우리 책상 위에 있다라고 할 때는 수로브레 라메사 해주게 되면 하나의 관계사의 구성이 되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관계사를 왕초고 편에서도 살짝 배우셨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구조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차이점, 형용사를 쓰는 경우와 관계사를 쓰는 경우의 차이점을 살짝 좀 먼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관계사 게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필요하신 부분들 제가 정보를 좀 드릴 거예요. 자 관계사 게에라는 것의 특징은 가장 먼저 사물과 사람을 둘 다 수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물에게도 관계사 게에를 쓸 수 있지만 사람에게도 게에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관계사 게에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네. 자 사물, 사람 둘 다 수식 가능하다.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동형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성과 수에 따라서 변형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단수든 복수든 항상 우리는 꽤 관계사를 이 모습의 변화 없이 형태 변화 없이 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격이라는 포인트를 보세요. 주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뭐뭐하는 의해석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선행사라고 부르는 그 명사 자체가 뭐뭐하는 그래서 주격에 대한 경우를 제가 오늘 예문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주격이 뭔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자 책상 위에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예문을 적었었죠. 책상 위에 있는 책 어떻게 만들었다? el libro que esta sobre la mesa 라고 했었죠. 자 이 경우를 보시면 관계사 깨가 있고요. 그 뒤에 동사 에스다 동사가 변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에스다르 동사의 현재 시제의 3인칭 단수변형이죠. 자 이 경우에 에스다 동사 변형의 주어는 지금 누군가 하는 이야기죠. 에스다르 동사의 주어는 사실 앞에 있는 el libro이다. 우리가 관계사 깨 앞에서 쓰여져 있는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불러요. 문법적으로 선행사. 그 선행사가 이 관계사 안에서의 동사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주격이라고 불러요. 자 해석을 다시 한번 이런 해석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해볼까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그것이 있는 책. 그것이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이라고 해석이 나오는 것은 맞는 사실이죠. 자 주격 관계사의 경우에요. 두 번째 경우도 볼 건데요. 자 위의 경우는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이제 수식을 한 관계사 구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보시게 되면 그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한 경우에요. 자 여자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명사를 쓰죠? 라 치까 하는 명사를 쓰죠. 그렇죠? 그 여자아이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어떤 관계사를 넣을 거예요? 일하는 이라고 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넣어보세요. 일하는 게 드라바하 라고 넣으시는 게 맞으시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드라바하르 동사는 치까가 주어기 때문에 마찬가지 주격 관계사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게 드라바하 일하는 여자아이. 라 치까 게 드라바하 일하는 여자아이. 어디에서 일한다고 했죠 우리? 그 가게. 가게. 상점이라고 하는 명사 우리 뭐게요? 상점 때로 시작하는데 라 띠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엘라 띠엔다 해주면 아 그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아이. 라는 관계사가 등장을 한다. 라 치까 게 드라바하 엘라 띠엔다. 자 사물, 사람 두 가지 경우 다 가능했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주격. 그것이 뭐뭐하는 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계속해서 볼게요. 지금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똑같았는데 세 번째 포인트 지금 살짝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목적격이라고 적혀 있죠. 자 목적격의 경우는 그것을 뭐뭐하는 의 해석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것을 뭐뭐하는. 그러면은 선행사는 더 이상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다 하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 또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게 되면 내가 어제 산 책 해서 립으로 이미 나와 있죠. 엘립으로. 내가 어제 알게 된 여자아이. 그렇죠? 라 치까 이미 등장했어요.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 쓴 관계사의 선행사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내가 어제 산 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 스스로가 뭐뭐하느냐 아니라 내가 그것을 샀다. 의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넣으시면 된다? 관계사를 넣으시고 내가 샀다. 라고 동사 변형을 넣으시면 돼요. 자 동사 곰브라르 동사. 그렇죠? 단순 과거형으로 넣을까요? 어제 했기 때문에. 자 곰브라르 동사의 단순 과거 변형. 1인칭 단수. 내가 샀다. 를 관계사와 함께 넣으시게 되면 게 곰브레.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산 책. 엘리브로 게 곰브레. 그렇죠? 자 언제 샀다구요? 어제. 해서 끝나죠. 엘리브로 게 곰브레 아예. 내가 어제 산 책. 자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내가 어제 알게 된 여자아이. 그렇죠? 라 치까. 치가는 치가인데 내가 어제 알게 되었다. 자 우리 사람을 알다. 라고 할 때 동사는 어떤 걸 쓴다? 고 노 세르 동사를 쓰죠. 자 고 노 세르 동사 마찬가지. 단순 과거 변형으로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1인칭 단수 변형 하셔야겠죠? 자 어떻게 기억해 보시면 고 노 세르니까 고 노 씨 하고 들어가겠죠? 라 치까 게 고 노 씨. 자 마찬가지예요. 어제 알게 되었다. 아예. 해서 끝났죠. 라 치까 게 고 노 씨 아예. 내가 어제 알게 된.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다 지금 사실상 주어는 지금 욕.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 선행사를 그렇죠? 그것을 샀다. 그녀를 알게 되었다. 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그 선행사가 목적어가 되는 경우예요. 이런 건데 사실은 주격과 목적격에 대해서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실 때 그렇죠? 문장 내에서 보실 때 굳이 아 이게 주격이다 목적격이다를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관계사 깨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사용을 좀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문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그 책은 재미있다. 라고 하는 문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브로. 에스 인터레스한테. 라는 하나의 온전한 문장이 있죠. 그 책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책은 이라고 단순히 그 책은 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관계사를 좀 넣어 볼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기에 있는 그 책은 재미있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네. 저기에 있다라는 정보를 함께 넣을 거예요. 자 기본적인 문장 구조 틀은 똑같습니다. 엘리브로. 에스 인터레스한테. 하는 문장인데 그 안에서 리브로를 수식하는 관계사가 잠깐 등장을 할 예정이에요. 저기에 있는 그 책. 자 저기에 있다. 어떻게 넣으시면 될까요? 먼저 관계사 필요하고 동사. 있다 필요하시겠죠. 그 다음에 저기에 라고. 자 했더니 엘리브로케스다. 있는 책. 이미 우리는 만들어봤죠. 엘리브로케스다. 자 저곳에 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저기에 라고 할 때 아지라고 하죠. 자 그랬더니 엘리브로케스다지. 에스 인터레스한테. 하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이번에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책.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책은 재미있다. 라고 바꿔볼까요? 마찬가지 문장 큰 틀은 똑같죠. 엘리브로에스 인터레스한테. 자 근데 어떤 책? 네가 갖고 있는 그 책. 자 그럼 여기다 어떻게 넣으시면 돼요? 관계사 주시고. 너는 가지고 있다. 동사. 테네르 동사의 두 변형. 하시면 되겠죠. 했더니 깨띠에스. 엘리브로케스. 네가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죠. 엘리브로케스에스. 에스 인터레스한테. 자 우리 주격 그리고 목적격. 사실은 지금 다르게 들어가 있었어요. 자 우리 요거 예문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예문 계속해서 갈게요. 그 아저씨. 우리 이번에는 또 사람을 한 번 가지고 관계사 만들어 볼게요. 그 아저씨는 스페인 사람이다. 라고 해볼 거예요. 어떻게 문장 나온다? 엘 세뇨. 에스 스파뇨. 그 사람은 스페인 출신의 아저씨입니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 아저씨 아니고 다른 정보를 좀 넣어줬더니 아 어제 온 그 아저씨 있잖아. 어제 온 그 아저씨는 스페인 사람이야. 가능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엘 세뇨. 에스 스파뇨. 그 문장 안에 다른 관계사가 지금 또 들어갈 거예요. 어제 온 그 아저씨. 어떻게 들어갈까요? 게 위노. 자 위노 우리 뭐였죠? 위노. 동사. 오다 동사. 웬니르 동사의 단순 과거 변형인데 불규칙이었죠. 자 단순 과거의 3인칭 단수형. 그래서 그가 왔다의 동사 변형이 들어갔습니다. 게 위노. 어제 왔으니까 아예를. 들어가주면 문장이 완성되죠. 엘 세뇨. 게 위노 아예를. 에스 스파뇨. 하고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요. 내가 본 그 아저씨는 스페인 사람이다. 계속해서 스페인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 내가 보았다라는 관계사 수식이 필요합니다. 엘 세뇨. 에스 스파뇨. 그쵸. 동일한데요. 나는 보았다라고 할 때 이번에는 동사. 웬 동사 필요하시죠. 마찬가지. 웬 동사의 단순 과거 변형. 필요합니다. 내가 보았다. 게 위노. 자 우리 웬 동사. 위 했었죠. 위. 비스테. 비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나는 보았다 하고 넣었더니 내가 본 그 아저씨가 되었죠. 엘 세뇨. 게 위노. 에스 스파뇨. 자 우리 그래서 문장을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관계사. 게 앞에 전치사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를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살짝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요. 곰프로. 엘리브로. 하는 문장 보세요. 나는 산다. 그쵸. 구매한다. 그 책을. 하는 이 경우에는 전치사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나는 그 책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을 선행사로 주면서 내가 사는 책이라고 한다면 엘리브로. 게 곰프로. 해주면 그냥 끝나요. 그쵸. 자 내가 사는 책. 엘리브로. 게 곰프로. 자 그런데 두 번째 다른 경우를 보세요. 요. 에스크리보. 곰. 엘라피스. 하는 경우에는 자 나는 에스크리빌. 쓴다. 그쵸. 근데 그 연필을 쓴다가 아니라 연필을 가지고 쓴다기 때문에 전치사는 곰. 전치사가 필요하신 경우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서 만일에 라피스를 내가 또 선행사로 빼면서 연필은 연필인데 내가 가지고 쓰는 연필이라고 구조를 바꾼다면 엘라피스 게 에스크리보. 해주는 경우는 틀리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겐 무엇이 빠졌죠? 애초에 동사와 함께 쓰였던 전치사 곰이 없어져 버렸죠. 네.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쓰시면 내가 쓰는 연필이 되는 거죠. 가지고 쓰니는 안 되고 내가 연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따지자면 자 에서 라피스 게 에스크리보 하지 않고 우리는 이 안에 전치사를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엘라피스 공게 에스크리보. 해줘야지 맞는 관계사의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좀 먼저 드려드렸는데요.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조를 좀 파악하시라고. 전치사격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까 주격과 목적격이 있었죠? 이번에는 전치사를 쓰기 때문에 전치사격인데 그 구조가 관계사 깨를 쓰기 전에 그 앞에서 전치사 표기를 반드시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거 영어랑 다를 거예요. 아마. 네. 영어에서는 뭔가 이렇게 문장의 맨 뒤로도 표기를 하고 그러던데 스페인어에서는 반드시 관계사 바로 앞에 전치사를 넣게 되는 이 경우를 오늘 또 잘 한번 관찰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우리 스페인어의 전치사 가장 많이 쓰는 전치사죠. 어떤 거 있어요? 전치사 대를 가장 많이 쓰죠. 이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치사격 관계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전치사 대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무엇에 대하여 뭐뭐하다 해석하죠. 해서 요 아블로 나는 말한다.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낼 때마. 그 때마. 그렇죠? 그 정해진 특정 때마이기 때문에 정관사 엘이 함께 전치사 대와 함께지가 합쳐져 있죠. 자 아블라를 대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만일에 내가 때마를 가지고 관계사를 형성을 해본다면 때마는 때만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이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관계사 어떻게 들어간다? 때마는 때만데 엘 때마. 그렇죠? 어떻게? 내게 아블로. 전치사 대 먼저 두시고 그리고 게 아블로. 해주는 것이 올바른 표기라는 거죠. 엘 때마. 내게 아블로. 내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테마. 완성이 되었죠. 자 동사와 함께 전치사 대가 쓰일 때 반드시 내게. 기억해 주세요. 내게. 자 이번에는 전치사.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전치사죠. 전치사 아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 보이 아 라 피에스타 하는 구조 가능하시죠? 나는 그 파티로 간다. 그렇죠? 자 내가 간다. 그 파티에 가기 때문에 전치사 아 이동 방향하는 그 목적지를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 파티는 파티인데 내가 그곳으로 가는 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선행사 먼저 라 피에스타. 자 피에스타는 피에스타인데 내가 그곳으로 가는 관계사를 드시기 전에 먼저 전치사 드셨더니 아 게 보이 하는 구조. 전치사 아 그리고 관계사 게. 다시 한번 보시면 아 게 보이.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아 게 필요하십니다. 라 피에스타 아 게 보이. 자 이번에는 전치사 엔의 경우도 보실게요. 전치사 엔 의미는 어떻게 했죠? 그 안에서 뭐뭐 하는 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예문 보시면 estudio 나는 공부한다. en el cuarto. el cuarto 어디예요? 방이죠. 그렇죠? 나는 그 방 안에서 공부한다. 자 그럼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바꿔볼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공부하는 그 방. 자 방 먼저 나올게요. el cuarto. 그런데 관계사 들어가기 전에 전치사 넣어서 어떻게? en que estudio. 라고 해주셔야지 내가 그 안에서 공부하는 방에서 운전하게 되었죠. el cuarto en que estudio. 그렇죠? 이번에 얻어진 전치사 격은 en que 관계사예요. 자 마지막 전치사입니다. 우리 주요 전치사만 먼저 볼 거기 때문에요. 전치사 건의 경우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나왔었죠? 예. yo escribo con el lapis가 지금 이 경우였죠. 나는 연필을 가지고서 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쓰는 연필이라고 할 때에는 el lapis con que escribo. el lapis 연필인데 con que escribo. 내가 가지고 쓰는 연필 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는 그냥 관계사께에 대한 활용 뿐만 아니라 전치사가 들어간 경우 de que, a que, en que, con que의 경우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오늘 나왔던 관계사들 또 활용을 해서 우리 오늘의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텍스트를 한번 볼게요. 네. 제목은 일단은 mi ciudad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먼저 한번 파악하시는 의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부터 자 우리 이번에는 해석을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은 제목은 나의 도시 하고 출발을 하죠. 나의 도시예요. 그렇죠? 본인이 사는 도시에 대한 소개의 글인가 봐요. 자 볼게요. 요 vivo 나는 산다. 그렇죠? 어느 곳에? en. una ciudad. 자 하나의 ciudad 하고 una 부정관사로 바뀐 이유는요. pequenia 하고 수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정관사로 바뀌죠. una ciudad pequenia 나는 작은 도시에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사께가 한번 꾸며주죠. 그럼 앞에 있는 누구를 꾸며준다? ciudad을 꾸며준다. que tiene. 그 도시는 가지고 있는 의 해석이 가능하시죠. 자 테네르 동사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 무엇을 가지고 있다? 구아트로 밀. 어? 우리 천 단위 숫자 배우셨죠? 네. 구아트로 하시고 밀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죠. 읽는 방식이. 자 구아트로 밀 사천인데요. 아비탄떼스라고 했습니다. 자 사천의 아비탄떼스를 가지고 있다. 우리 어휘 보시면 주민, 거주자라고 할 때 아비탄떼 한 명사를 쓰시죠. 동사는 어떤 동사 있다? 거주하다. 아비타르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천 지금 그 거주자. 그렇죠.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래요. 자 그런데 뒤에 부사 표현이 aproximadamente라고 했어요. mente 부사 표현이시죠. 자 해석은 지금 나와있죠? 대개. 얼추 라고 지금 나와있는데 대략적인 숫자 표현. 그래서 사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La plaza que está en el centro de la ciudad 까지 한번 끊기죠. 왜 여기까지가 사실은 주어가 끊긴 경우에요. 그러니까 주어는 지금 무엇이다? La plaza가 주어인데 꾸며주는 관계사가 지금 중간에 들어가서 주어가 좀 길어졌죠. 자 우리 plaza 라는 명사는요. 마찬가지 확인하시면 광장의 의미가 되고요. 혹은 비행기 같은 거 이제 열차 뭐 이런 거 탈 때 우리가 좌석도 plaza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광장. 지금의 경우에는 광장이에요. 자 la plaza. 광장인데 que está en el centro de la ciudad 자 역으로 다시 갈게요. 그 도시의 centro 그렇죠. 그 중심지죠. 그 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그렇죠. 무엇? la plaza. 광장이 됩니다. 대부분 그 서양 문화에서의 어떤 도시 그렇죠. 중심에는 plaza가 거의 향상 있죠. 네. 그래서 그 광장. 이 주어예요. 그 plaza는 es muy antigua. 굉장히 antiguo 하는 형용사 그렇죠. 오래된 이라는 형용사에요. plaza가 주어니까 antiguo. 오래된 광장입니다. 이 hermosa. hermosa 하는 형용사 그렇죠. 마찬가지. hermoso 라고 적혀 있는데 아름다운의 의미에요. plaza니까 그렇죠. hermosa. 여성형으로. 그래서 그 plaza는 그 도시 중앙에 있는 그 plaza는 오래됐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라는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los turistas que visitan nuestra ciudad 마찬가지. 한 번 끊기죠. 주어는 여기까지 끊긴다. 자 우리 turistas. 누구들이에요? turista. 관광객이라고 지금 나와있죠. turista. 관광객이에요. 자 관광객들이죠. 그 관광객들. que visitan 하고 관계사가 들어갔죠. 자 뭐하는 관광객들. 동사 visitar 하는. 그쵸? visitar 동사 의미는 아시고 계시죠? 방문하다 동사. 그쵸? 자 무엇을 방문해요? nuestra ciudad. 우리 소유격 nuestra. 우리의 그쵸? 우리의 도시를 방문하는 그 관광객들은 주어져. no dejan de. 자 동사 표현 나와있는데요. 부정문이에요. no dejan de visitar la plaza.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동사 대하르 동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셔야겠죠. 동사 원형은 대하르 동사가 나오죠. 자 보시게 되면 원래 대하르 동사는 원래는 어떤 의미죠? 뭐 그만두다. 그쵸? 내버려두다. 라고 할 때 동사 대하르를 쓰는데 지금 이거는 하나의 수거 표현이에요. no dejan de 라고 해주면 특히 뒤에 지금 동사 원형 visitar 나오고 있죠. 그러면 visitar을 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면 반드시 꼭 한다라는 수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관광객들은 visitar을 반드시 합니다. visitar을 안 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드시 꼭 방문하는 곳이 어디예요? la plaza. 그 광장은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이 la cathedral도 마찬가지 반드시 방문합니다. 자 우리 plaza는 아까 나왔는데 가테드랄은 뭐였을까요? 대성당이라고 나와있죠. 네. 우리가 그냥 이글레시아는 일반적인 교회나 성당을 표현한다면 가테드랄이라고 해주는 것이 대성당이에요. 네. 또 중심이 되는 더 중요한 성당을 우리는 가테드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la cathedral인데 관계사가 한 번 또 들어가죠. 게에스다. 우리 게에스다. 있는이라고 해석했죠. 아시 그곳에 있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그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앞에서 광장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광장은 더 큰 범주의 공간이죠. 라 플라사.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테드랄. 광장 안에 위치한 그 가테드랄. 대성당. 이 두 가지 장소는 반드시 꼭 방문을 합니다. 라는 문장 해석이 가능하죠. 자 우리 이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los platillos de comida típica que vende las señoras en la plaza 까지가 사실은 주어이다. 제가 너무 세게 읽었나요? 자 주어가 좀 길어요. 그쵸? 이렇게 관계사가 들어가면 길어집니다. 우리 los platillos 먼저 볼게요. platillo 라는 명사는 작은 접시에요. 우리가 그 platto 라고 하는 명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platto가 그냥 하나의 접시가 되죠. 근데 plat도에서 이 오를 버리고 오를 바꿔서 이 요 하고 바꿔주면 더 작은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platillo platillo 해주면은 작은 접시인데 사실 문맥상 우리가 요리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 요리들이에요. 그 요리들 de comida típica 자 고미다도 마찬가지 요리죠. 자 típica 하는 형용사가 지금 등장했는데 típico 했죠. 그쵸? 대표적인이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고미다 típica 그쵸?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 그러니까 꼬미다 자체는 지금 전체 명사에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의 다양한 요리들 그쵸?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요리들 근데 관계사 게를 받아서 게벤덴 자 그랬더니 웬데르 동사 변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웬데르 동사 팔다 동사 그쵸? 자 근데 파는데 라스 세뇨 라스가 뒤에 연결되어졌죠. 그 아주머니들이에요. 그 아주머니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주어구나. 그 아주머니들이 웬데를 하는 그 플라디 요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어디에서? la plaza 그 광장 안에서 그 광장에 가보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서 플라디 요스를 팔아요. 라고 연상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광장에서 그분들이 판매하는 그 플라디 요스 요리들 그 요리들은 son riquissimus 라고 되었어요. riquissimus 여러분 riquissimus 뭐죠? riquissimus 마찬가지 우리 절대 최상급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rico 하는 형용사에서 형용사는 rico 그쵸?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바뀐다? 이시모라고 바꿀 때 이때는 철자 변형이 생기죠. 꾸우 하고 바뀌어요. 왜? 우리가 이때 오를 그냥 바꿔버리면 발음상 rississimus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그 발음을 음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우 바뀌어서 riqui 해줘야지 riquissimus 가 가능하다. 그쵸? riquissimus 해서 이시모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 플라디 요스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고 끝이 났죠. 자, 첫번째 페이지였습니다. 두번째 페이지에요. 네. 자, 두번째 페이지도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지는지 한번 먼저 보실게요. La artesania en plata 했습니다. artesania 지금 의미 나와있죠. 수공의 혹은 수공의 품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해서 la artesania인데 어떻게 en plata 자, plata는 은이에요. 우리가 금 은동할 때 그 은인데 은으로 제작되어진다 해서 전치사가 en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같이 묶이면 은으로 만들어지는 그 수공의 품 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은으로 제작되어지는 그 수공의 품 그럼 근대 관계사 깨가 또 꾸며주죠. 깨세 프로두세 자, 그것이 동사 프로두세 했는데 동사 원형은 프로두시르 동사 생산하다 제조하다 의 동사에요. 자, 그런데 우리 대명사 세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운 수동의 세 대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자, 어디에서 en nuestra ciudad 우리 도시 에서 만들어지는 그 수공의 품 그쵸. 까지가 주어이죠. 문장의 주어예요. 그 수공의 품은 에스 모이 파모사 자, 우리 파모소 파모사 하는 형용사 그쵸. 굉장히 뭐하다? 유명하다. 그쵸.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는 은 수공의 품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라스 누메로 사스 띠엔다스 했습니다. 자, 띠엔다 명사 우리 아까 나왔었죠. 가게의 상점이라고 했는데요. 그 가게들 자, 그런데 띠엔다스 앞에서의 형용사가 누메로 쇼 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누메로 쇼 의미는 다수의 수많은 굉장히 많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가게들 그쵸. 자, 그런데 이번에는 관계사가 엔께 하고 들어갔죠. 자, 그랬더니 띠엔다스라고 하는 그 공간들 이 관계사를 받긴 받는데 그 안에서 그 띠엔다스들 안에서 뭐뭐하는 이라고 우리 해석하기로 했죠. 엔께 세아세 그 가게들 안에서 세아세 우리 동사도 아세르 동사의 변형이고 대명사 세 받고 있죠. 했더니 만들어지는 이 세 벤데 우리 동사가 벤데를 팔다 동사이기 때문에 대명사 세와 함께 팔리는 무엇이 라 플라다 뒤에 나와 있죠. 주어가 그래서 은 그 은이 만들어지고 그 은이 팔린다. 어디 안에서 그 가게 안에서 직접 제작되어지고 바로바로 팔리는 그 가게들 그쵸. 까지가 우리 주어이다. 자, 그 가게들 롤메로사 스티엔다스들은 Siempre están llenas de gente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가게들은 늘 están llenas de 했습니다. 그쵸. 우리 늘 항상은 알고 있죠. 그래서 estar 동사 변형이에요. 주어가 띠엔다스니까 그것들은 항상 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태로 있다 우리? 우리 llenas de 라고 했어요. 띠엔다스기 때문에 우리가 llenas 하는 형태로 바뀌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lleno de 그쵸. 형용사 lleno 를 쓰셨을 때 전사 대와 함께 가득찬 무엇으로 가득찬 의미가 돼요. 그래서 llenas de gente 사람들 그쵸. 그래서 그 가게들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북적북적된 어떤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자, 마지막 문장 할게요. así que es una ciudad 됐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así que 잠깐 끊어주시면 아시 que 의미 지금 나와있으시죠?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과의 접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시죠. 그러므로 es una ciudad 이다 우리 동사 이다로 바로 출발하고 있는데 앞에 주어 생략된 주어는 뭐예요? mi ciudad 그렇죠? 나의 도시는 이다 하나의 도시 자, 그런데 이번에 또 관계사 아께 등장했죠. 전치사 아 를 가지고 관계사 아께가 들어갔는데 그 도시는 도시인데 그곳으로 그곳으로 뭐뭐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죠. 그 ciudad 으로 tienes que venir 자, 여기에서 우리 주어 누가 있어요? 주어 tú가 있죠. 너는 우리 tienes que venir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하는 의무 표현이 있죠. venir 오다 그렇죠? 자, 그런데 venir 동사의 전치사가 무엇이 필요하다? 아 la ciudad 이 필요하시죠. venir a la ciudad 이기 때문에 ciudad 아께 tienes que venir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세요. 너는 반드시 와야 하는 그러한 도시 자, 그런데 와야 하는데 c o c 라고 했어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c o c 는 관용 표현 c o c c는 c죠. yes 할 때 c죠. 그래서 c o no 라고 해주게 되면 yes o no 가 될 텐데 c o c 이기 때문에 해석이 지금 뭐예요? 반드시 틀림없이 예외 없이 그렇죠? 안 온다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와야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아름다운 도시이다 라고 본인의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하고 끝난 오늘의 독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텍스도 읽으신다고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관계사 그 첫 번째 이야기 이제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 정리를 살짝 해보면요. 자, 그냥 깨만 쓰는 관계사가 가능하고 관계사 깨 앞에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관계사 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수 뭐 상관없이 항상 깨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람도 수식할 수 있고 사물도 수식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죠. 어, 부담이 없죠. 자, 꽤 크게 나누면 주격과 목적격이 존재한다라고 봤는데 주격은 그것이 뭐뭐하는 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목적격은 그것을 뭐뭐하는 의 해석. 아, 이제 보니까 이거 무슨 해석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것이 뭐뭐하는 그것을 뭐뭐하는 주격과 목적격. 자, 그리고 전치사를 이제 넣었을 때에는 전치사격이라고 따로 불리우는 명칭은 있는데 우리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전치사격 이라는 것은 우리 스페인어의 주요 전치사 네 개를 좀 넣어봤어요. 대께 전치사 아께 전치사 엔께 그리고 꽁께 이런 식으로 좀 구조를 보았는데요. 해석을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어떠세요? 무엇무엇에 대해서 뭐뭐하는 대께죠? 아께는 무엇무엇으로 뭐뭐하는 그렇죠? 엔께는 무엇무엇 안에서 뭐뭐하는 꽁께는 무엇무엇을 가지고 뭐뭐하는 그렇죠? 자, 해석이었습니다. 우리 전치사의 형태였고요. 그래서 예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짝 파악해 보시면 La pluma La pluma que compre ayer es negra 어떻게 해석게요? pluma 우리 펜이죠. 펜 원래는 깃털의 의미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깃털을 가지고 글을 썼죠. 그래서 pluma예요. 자, 볼리그라포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La pluma 근데 que compre 나는 샀다. 그렇죠? 어제 샀다. 보이시죠? 단순과거 계속해서 복습입니다. 자, 어제 내가 산 그 볼펜은 es negra 검정색이다. negro negra 그렇죠? 자, 그런데 La pluma con que escribo es roja escribo yo escribo 는 현재 시제죠. yo escribo con la pluma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쓰는 볼펜은 es roja rojo roja 빨간색 그렇죠? 내가 지금 가지고 쓰는 펜은 빨간색이다. 어제 내가 산 검정펜은 어디 갔을까요? 없어졌어요. 자, 오늘 우리 배운 관계사 깨와 전치사 그리고 관계사 깨 이렇게 좀 나누어서 다시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스페인어의 관계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또 관계사 이야기 이어서 더 다른 관계사들 어떤 거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 nos vemos.